안녕 안녕 아이고 많이 났어 아이고 야 우리 드디어 죽는 바닷살 야 겨울아 겨울아 좋지 너를 내가 줘야 된다고요? 어머나 너를 내가 줘야 된다고요? 혹시 이런 부분은 아까 자기가 죽었고 네? 아니 쫄지 말고 한 100m까지 가도 자기가 허리고 여기 잔잔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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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썼다 아빠 아빠 시작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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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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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mal 왼쪽 나 좀 잘한다 했지? 나는 대표님 수영하실 줄 알았어 좀 자동으로 가 아빠 저기 건드리고 아우 잘했어요 자 도티야 힘을 내야 돼 자 도티야 힘을 내야 돼 여기 정수기모가 있어 너랑 사랑하는 알았지? 자 도티 어 일단 천천히 발부터 자 어 어 안녕 안녕 하하 가야되고 오! 고기와 나와 갑자기 나와요 오! 오! ㅋㅋㅋㅋㅋㅋㅋㅋ 안되겠다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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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구하러 가요 아니요 아니지 이렇게 그림이 되는거지 내가 내려가는데 혜자 씨가 나를 보호도 못하면 그게 무슨 바다의 망자 말인 거예요. 아니 진짜 제발 말이 부드럽고 싶다. 박사님이 그럼 먼저 내려오서 그 대표님 받아주시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잠깐만 혜자 씨. 아 어떡해 내가 불안하다. 자 입수. 자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아 이제 여기서 너가 아빠를 배신하고 상본인 삼촌한테로 가느냐. 겨울아 앞에서 가느냐 앞에 유튜브에 가느냐. 아빠한테 가느냐 엄마가 보겠어. 상본 반칙이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잖아. 아빠리아. 너, 주인공 spreads. 발전하세요. 겨울, 겨울, 겨울. maternal 눈 아파 불안하네. hazeln아 breeding.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너! 와, 진짜 진짜 정말 이거 대신 짜네요. 아,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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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마! 엄마가 구해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이구! 와! 방금 내려오시는 게 대표님이 더 스무스하게 내려오셨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헌복사님은 근데 어느새 멋있었어. 나 공모트로 이렇게 운전을 잘 하실지 몰랐거든. 그래서 헌복사님 주제대로 들려줄게. 화달 왕자 마림보이 뒤따따따따 딤따따따 아, 그 노래 옛날 노래인데 이게 가사가 기억이 있어. 화달 왕자 마림보이 이리 운동을 좀 더 시켜야 돼. 자, 이제 거기 있어봐. 이리 와 사는 게 아니라서 하고 있어. 오, 칼! 오, 진짜? 이야.... 아 알아서 해봐요. 아 편하다. 너무 편하다. 이거 만들지. 어 아 그래 있었는데 아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아 이 물에 두면 많아요. 와 이거 엄청 비싼 거지. 그렇습니다. 얼마나 해. 이거 한 30만원 2만 정도 합니다. 아 제가 여기서 강의도 안 하는데. 까먹었나네. 아 아니 없애래서 보여줄 거 많지. 그게 또 왜 나 때문이에요. 고장났나 보다. 고장났어. 안 계시나요. 아니 제가 나한테 지금 멀 보여줬는데 형이 형. 어머니가 한번 누워봐. 아무 실패하고 딱 누워봐. 그냥 누워봐. 깨끗해. 아니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하하하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야 앞으로 와야지. тории 야 다 와도 가만히 있으라고. 야ат 한 2007mac 야 잘ям 건가 이래. 너 어디 있어. 어이구. 너 잘한다. 너 한 30개 차례다가 잘한다 이따야. 나 좀 물에 소주 있는거지 아이파디 망했다 이게 지 혼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살림책 내는 건 홍 박사님 전공이야 그치? 그 면허는 언제 따는건데? 8월 말입니다 보트 면허가 있대요 홍 박사님이 2주 전에 시험을 봤는데 60점 이상이 발격인데 66점으로 이런 새끼를 왜 하고 그래 저는 100점 나오는데 100점? 저는 그래도 나름 국가자격증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박사님이 비싼 비싼 촬영료 내셨어요 이 촬영료인데 금 비용 30만원 김 나 오늘 화장품 다했다 그래도 오늘 1분은 나왔다 수영은 생각보다 대표님 너무 다 하신데요 그렇게도 강조예요 홍 박사님이 대형 보여주시려고 하시다가 30만 원짜리 대형을 그리고 보여주면 자유형은 나 아 멋있는 주요? 평형까지도 좋아 근데 바다에서 아 그건 정말 아니지 여기는 그냥 구명적도 있고 누우면 누구나 다 써 근데 비행우도 나한테 자랑하겠어 홍박사님 다 할 것 같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못 올라갈 것 같다 저 아까 대형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우와 우와!